아 참여하신 분 중에 전시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들어가서 잠깐 혼자 이야기하는 것 까지가 좀 나올 겁니다 같이 보실게요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9월 14일 오늘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오랫동안 전시하니까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욱진 미술문화재단 양주시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앞에 보면 장욱진 넘버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략하고 순서대로 보면 1번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욱진 하면 신사실파 멤버들이죠 친구들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유영국 등과 함께 2세대 서양화가 1세대 모더니스트 중에 한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친근한 자연, 나무같이 해 달지 특히 가족, 모티브로 동심을 자극하는 이런 귀여운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린 화가죠 그림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1번 전시관인데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경우도 어김없이 저항이 연속이다 행위에 있어서 유쾌할 수만 없고 결과가 비참할 때가 많다 이러다 보니 나의 일에 있어서는 저항이 연속이 아닐 수가 없다 일상 나는 내 자신의 저항 속에 살며 이 저항이야말로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멋진 말 장욱진 화백의 저항, 정신에 대한 네, 회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풍경화가 있고 지금 이런 그림은 전형적인 장욱진의 느낌은 아니고 과두기 때의 인상파 표현주의 스타일의 풍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좀 유명합니다 공기놀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장욱진이 독학 시절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네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말 끊어졌는데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장욱진 화백이 청소년기 때 독학으로 이 그림 그려서 상을 받고 원래는 제 기억으로는 고모와 이모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그림 그리는 걸 반대해서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림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혼만 냈는데 그림으로 상을 받아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게다가 이모 혹은 고모에게 옷 한 벌 해줬습니다 한복인가 상금으로 그래서 이 계기로 유학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좀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도 있었고 그런 건 있었어요 너무 나열식이다 이번 전시 테마가 가장 진지한 고백 가장 진지한 고백 너무 무난하지 않나 뭔가 장욱진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컨셉 의도가 좀 안 보였습니다 전시도 좀 너무 나열식이었고 근데 뉴스 기사에서는 제가 좀 봤거든요 장욱진의 작품을 장욱진의 가족을 그린 작품을 일본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갔는데 어느 순간 잊혀졌던 거죠 이거를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컬렉터에게 사오면서 그를 전시한 거에 엄청 큰 의미를 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작품이 물론 그런 짠한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대표작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내는 것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장욱진의 대표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 항아리를 그렸고요 소 그다음에 사람이 휴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린 적 있죠 자동차와 집인가 이 건물이 전형적인 식민지식 건물 아닌가 이런 일제강점기 전후에 배경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장욱진의 그림 스타일 중에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되게 평면적이면서 색감도 되게 호감있는 색깔을 쓰고 조형 감각도 있고 자신만의 색채도 강해요 그러면서도 사람 기분 되게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품입니다 자 이 소라든지 닭 가축을 좀 많이 그리거든요 돼지도 그렇고 그릴 때에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 언어가 있는 작가이죠 마치 동화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폴클레 그 한때 청기사파의 멤버였고 독일 바우아스의 교수님 출신이었던 이 모더니스트 유명한 작가의 작품과 좀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따라한 듯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약간 성향은 약간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감성적으로는 코암미러와도 좀 어울리는 성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친 마띠에르 안에 낙서를 한 듯한 이런 그림도 매력이 있죠 그래서 작가의 순수함과 가죽에 듬뿍 담겨 있어서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도자기에 드로잉한 작품이 꽤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국진 화백이 다큐 같은 데에서도 나오지만 큰 캔버스에 그리는 것보다 작게 그리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자기 방에서 쭈그려 앉아서 그리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 작게 그리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큰 거를 그렸을 때보다 작게 그릴 때가 훨씬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작품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스케일감은 좀 무시 못하거든요 작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하죠 지금 개구리 펄쩍 뛰는 그런 그림이었고 여기도 도자기 도자기 그리고 영상 이런 게 좀 깔려 있습니다 건식 재료 크리용 오일 파스텔 그런 재료로 쓴 듯한 느낌이 들죠 물론 유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기법과 재료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하신 작가분이고 이거는 서구 유럽의 원시미술 아프리카 토성 미술 요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도 들고 이 그림이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한창 미국에서 추상 미술이 대세였을 때 조금 지난 시기긴 합니다 아무래도 트렌드가 좀 느리긴 하겠죠 미국이 추상 표현주의가 50년대 유행 했으니까 아마도 고르키의 영향을 잠깐 받아서 이렇게 추상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장옥진의 매력은 아니죠 계속 지속되진 않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현대미술 20세기 이후에는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있냐 뻔하지 않냐 다른가 그런 걸로 보는 게 현대미술이고 그림 봤을 때 오히려 잘 그린다기 보다는 그렸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큰 울림을 주거나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강하게 일으키냐 오히려 이런 게 좋은 작품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장옥진 화백은 일단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화가로 보통 평가를 받죠 굳이 따지면 순수함을 되게 추구했던 나는 심플하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었죠 술만 드시면 장난처럼 보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장난이 또 진지하게 장난치면 예술이 되기도 하잖아요 춤추는 이 동세를 강조한 그림 장옥진의 작품 중에 요런 스타일이 몇 개 있거든요 마치 상영 문자 같은 문자 추상화 같은 그런 그림도 꽤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느낌 중에 하나죠 옛날 우리나라에 시골집 아궁이 있고 불 피우면 가족들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게 느껴지죠 물론 저도 이런 거는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이고 옛날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이긴 합니다 근데 간접 체험도 우리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한국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봐요 단순하게 낙서 같은 드로잉인데 이제 기분 좋게 하는 동심을 자각하는 혹은 옛 추억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꽤 많죠 이런 아이 낙서 같은 그림도 장옥진 드로잉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이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전에 장옥진 방송을 두 편인가 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이 전쟁 이후에 재료가 없을 때 전쟁 중에 그 무렵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재료가 제 기억에는 종이에다가 유화를 칠해서 그려서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자가 부족했을 때 재료가 없었을 때 그린 거라서 논두렁길에서 걸어오는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메인 포스터에 있는 그림이었죠 그리고 집을 되게 심플하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안에 이렇게 턱 깨고 있는 누워있는 장면 바깥에는 낙서로 그린 사람이 심플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질감도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오래되면 어떻게 복원을 했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자화상이라 써있죠 그림 보면 역시 작가의 캐릭터 성격대로 성향이 좀 보이거든요 장욱진 화백의 인터뷰 라든지 사진 보면요 해맑게 아이처럼 웃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도 작가스럽다 라는게 느껴지더라구요 이게 명언이죠 완전고덕은 외롭지 않다 아 그러니까 이 그림 바탕으로 79년도에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이 장욱진이 평생 아꼈던 그림 중에 하나고 이거는 컬렉션 때 국가에 기증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짠한게 뭐냐면 지금은 양쪽을 분리해서 따로 전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한 캔버스 안에 양쪽으로 다른 그림이 있었던 그림이에요 6.25 전쟁 중이라서 그림 그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양쪽을 다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본래 뒤쪽은 전쟁 중에 장날에 배타고 속 끌고 가는 자전거 태우고 그런 귀여운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때는 동시에 전시는 안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유학 시절의 유일한 작품이라서 전쟁 중에도 장욱진 화백이 아끼고 가지고 다녔던 작품이래요 장욱진의 본래 고향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머슴의 딸을 모티브로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욱진의 딸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딸로 알고 있어요 그 해석이 좀 다르더라구요 자 이 그림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색감 되게 호감 있게 쓰죠 귀엽게 시골집을 그린 그림 같아요 그 안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초창기에는 아버지 장욱진 화백 자신이 없는 그림이 있어요 가족을 아내한테 맡기고 서울에서 혼자 활동했거든요 좀 미안함도 있었겠죠 자세한 해설 아닙니다 자세한 해설은 오히려 이전 방송에서 꽤 많고 이번에 세려본 작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조용히 단순화 작업이 되게 많이 진행됐죠 되게 모던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욱진 화백이 1세대 모더니스트 사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모더니즘 회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카소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마티스도 그렇고 이전에 사실주의 그림들이 현실을 너무 똑같이 재현한다면 모더니스트들은 이전과 다르게 사실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용을 단순화 시키고 심지어는 뒤틀어 놓죠 파괴를 하기도 하고 피카소 큐비즘처럼 그래서 조용을 단순화하는 특징이 20세기 이후에 초창기에 등장합니다 서구 중심에 파가들 중심으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일찌감치 받아들인 게 장욱진이라든지 그리고 김한기 유영국 이런 화백들이 있었던 거죠 현재들도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신사실파를 결정해서 같이 교류를 했던 화가들입니다 이중섭 화백도 그랬고요 다 대단한 건 뭐냐면 다들 어려운 시절에 활동을 했던 화가들이라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제가 이전에 봤던 작품 중에 되게 좋아했던 작품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아마도 나무인 것 같아요 커다란 나무 안에 동화 같은 세상 우주를 그렸죠 작은 우주 둥그런 나무 위에 집이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현했습니다 밑에는 장국진 화백이 새를 그릴 때 등장하는 특유의 귀여운 캐릭터로 이렇게 그렸어요 새 너무 위트있게 표현했죠 이 새가 자주 등장합니다 장국진 화백은 동물을 많이 그렸잖아요 동물 하나하나 자신만의 조형적인 언어로 재해석한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귀엽습니다 사람 그릴때도 고개 귀엽게 올린 이런 드로잉도 많이 그려요 대가들은 드로잉만 봐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화백 중에 하나가 장국진입니다 배경이 되게 거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죠 사람 그릴때 무심만 낙서 같은데 되게 매력있습니다 이런 장국진 스타일의 드로잉 보면 아이 같잖아요 어릴때 누구나 다 그림을 그렸고 예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재능은 저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 되고 속세 찌들고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예술성을 다 잃어버리는게 아닌가 그림 즐기면서 어릴때 놀고 그렸는데 어느 순간 나 이렇게 그리면 비교당할 것 같아 못 그린다는 소리 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림을 안 그리게 되고 예술을 멀리하게 되죠 당장 할 일 바쁘고 그림이 뭐 재능있는 사람이나 그린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건 아닌데 오른쪽에 이 사람은 허수아비 같네요 그죠 나무를 상당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죠 나무를 하나의 우주로 본게 아닌가 나무를 마치 지구본처럼 표현했나 지구본처럼 표현해 놓은 작품이 많잖아요 사람 참 순수하게 낙서하시네요 이 그름도 그렇고 예술가적인 사람이요 감수성 되게 예민하고 뭘 하나 봤을 때 시각적으로 되게 크게 반응하고 많은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걸 봤을 때 뭐가 떠오른다고 뭘 느끼고 그런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제 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런 그림에서는 마르크 샤갈의 상상력이 약간 겹칩니다 마르크 샤갈도 동물과 거의 사람과 무랄체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좀 그렸잖아요 닭과 교감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낙서 동굴 벽화 같은 스타일도 장욱진 드로잉 스타일이죠 집을 평면도처럼 그린 것 같아요 딸인 것 같아요 딸이 귀엽게 누워있는 듯한 그런 그림 위에는 태양이 떠 있네요 집은 원두막 이지 않을까 새가 이렇게 단순하게 날라다니는 요런 작품이 많습니다 새 그릴 때도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있어요 이런거 나도 그리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화가 전업작가로 활동하면 조형 단순한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무렵에는 야 똑같이 그린게 제일 쉬웠구나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작가들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이날 정신없어서 그런거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자 이 신성같은 노인이 나올 무렵이 이제 말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연도도 찍고 왔는데 그런거를 일일이 다 불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단순한 나무가 있고 태양과 달 이게 둘 다 나올 때도 있고 하나만 나올 때도 있죠 귀여운 강아지도 장욱진이 만든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빼빼마른 강아지가 다른 그림에서도 나와요 제가 아까 언급은 안했지만 나온 그림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전시장 분위기에요 이 빼빼마른 강아지 나온다고 그랬죠 소도 있고 자신의 아내와 애기를 그린 것 같아요 아내분이 아마 헌책방 하면서 자식들 다 먹여 살렸을 거에요 심지어는 남편 경제적 지원도 했습니다 태양과 달 둘 다 있을 때가 또 있다고 그랬죠 나뭇가지를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거칠게 표현했네요 끝에 가지를 이 그림도 되게 간결하면서 아마도 까치를 그린 것 같은데 단순한데 계속 보게 만드는 그런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색감도 되게 경쾌하게 썼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나무 이게 세 개 정도 겹쳐져서 장옥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 비슷한 시리즈 그림인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작품 다른 제 방송 보시면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장옥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 구성이랑 색감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매력있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좀 오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집도 되게 단순하게 옆에 다 배치를 해 놨죠 가운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자화상인지 가족 중에 한 명을 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동화책 사파 같은 느낌이 있죠 상업적인 사파로 끝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반면에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있고 깊이가 있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장옥진은 사파화가 아니지만 사파적인 그 성향이 꽤 있죠 디자이너적인 성향도 있고요 아주 거친 붉은 이런 그림도 있고요 낙서 같은 얼굴 이 캐릭터도 은근 좋아하네요 나무 밑에서 황적하게 쉬고 있는 사람 나의 꿈속엔 나만의 동산이 있다 나무가 서 있고 그 나무 위에 집이 있고 송아지와 개가 있고 하늘엔 해와 달이 있다 새해에는 나는 나의 동산에 살며 마냥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옥진이 생각하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그림 안에 녹여낸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를 실수로 여긴 것 같아요 나무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좀 짙은 배경에 역시 또 나무가 있고 앞쪽에는 집안에 가족을 또 그렸어요 비록 가족은 어릴 때 돌보지 못했으나 가족에 대한 애절함이 항상 있습니다 조금 다른 스타일 같아요 장옥진 화백이 스스로도 그랬지만 나는 심플하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그림들 중에 덜 심플한 편인 것 같아요 장식이 많습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도 남겼네요 시간 없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자 너무 많으면 피곤해요 굵직한 드로잉으로 강렬한 느낌을 남긴 이런 그림도 매력있죠 덕소에 한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덕소에 작은 냇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 무렵인 것 같기도 해요 강과 산을 좀 많이 그렸거든요 이 귀여운 새 또 나왔네요 그쵸? 장옥진 화백은 달과 태양을 유난히 많이 그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 감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달, 태양을 그림 그릴 때 자주 그리지 않나요? 달과 태양의 색깔도 이렇게 대조적이고 좌우에 배치되다 보니까 되게 의미심장하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진짜 달, 태양이 계속 나오는 그림이 나오네요 제가 거의 본 순서대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은 구도부터가 되게 단순하고 규칙적인 게 많잖아요 이런 느낌도 약간 폴클레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리고 귀여운 가족 세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또 나왔네요 까치도 그렇고 순수함과 세상일에 초월한 분 같은 맞아요 허세 없이 사람 냄새 나고 소박한 매력 인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술 잘 사주시는 교수님이었거든요 최종태 유명한 조각가 분의 인터뷰 그분이 장욱진 작가에 대한 책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술 사줄 때마다 술 취하시면 나는 심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자 최종태 작가에 따르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람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을 수도 있죠 약간 그런 느낌도 나네요 장욱진식 구도인 것 같아요 가운데 나무 커다랗게 좌우엔 집이 있고 혹은 사람이 있고 달 태양이 있고 또 나무가 있고 그 배치마저 동화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꼭 산 안에 있어야 되나 산이 나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동화적인 발상 커다란 나무 안에 새가 있고요 와 이 그림 진짜 동화책 같네요 까치를 유난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그림 시리즈에서는 계속 까치가 등장합니다 까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엔 나무를 다르게 표현했네요 그죠? 또 말년에는 북글씨를 많이 그리셨거든요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장욱진 화백 이따 나오지만 필력 진짜 대단합니다 상향 문자 같은 이런 스타일이 있고 상향 문자 스타일의 새 요런 드로잉도 재밌죠 아 제가 이전에 방송 때 소개해 드렸던 그림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스크래치 한 듯한 이런 조형이 되게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작품이 독보적이죠 장욱진 화백의 습작 드로잉도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약간 마티즈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드로잉 보면 무중력 상태에 날아다니는 공중부양하는 요즘 되게 재미있는 디즈니 드라마의 무빙이 떠오르는 제대로 날려면 잘 착지해야 잘 나는 거래요 잘 내려오면 잘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귀여운 소와 돼지 돼지 새끼를 너무 귀엽게 그려놨죠 마치 개미처럼 컴포지션에서 대칭 구도 십자가형, 삼각형, 마름모형, 원형, X자형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까 왜냐면 대부분 작가들이 이런 걸 그릴 때 감각적으로 그리는 거지 이거를 대칭이네 X자 구도네 이런 거 생각하고 그리지 않거든요 이런 식의 분석은 그렇게 좋은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으면 작품이 혹은 작가가 원래 의도했던 그런 거를 좀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억지 황금비례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이전에 옛날에 방송도 했는데 거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황금비례는 구도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지 분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작가들, 미술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림을 그리지 않은 분들이 이런 걸 이성적으로 분석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결과론적인 구도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까 역시 또 나무가 있고 좌우대층 집들이 있고요 비슷한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워낙 비슷한 작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그림 같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파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겉표지 디자인도 이렇게 전시를 해 놨습니다 이 작품 진진묘라고 해서 말년의 드로잉 스타일이거든요 부처 드로잉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굴 그린 거냐면 장국진 화백의 아내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가족 내팽 끼치고 혼자 그림 예술 하겠다고 따로 나와 살았는데 엄청 미안해 했대요 개인전을 열잖아요 개인전 여는 날짜는 결혼 기념일이거나 부인의 생일날 맞춰서 전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시는 부인에 대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다른 선물보다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부처인 거죠 요즘 같았으면 이혼 당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이 캐릭터는 제가 이전에는 많이 못 봤거든요 못 보던 캐릭터라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웃기죠 이 무렵에 사람 그릴 때 스타일입니다 시기별로 화가들은 좀 비슷하게 가요 귀엽죠 둥글둥글 캐릭터 은근 매력 있습니다 얼굴 달덩어리처럼 귀엽게 그린 스타일 그쵸 부인복 있으신 거죠 하지만 또 로맨티스트였다 미안한 건 안다 그게 어디에요 옛날 분인데 이 가운데 사람 두고 원두막 집을 이렇게 재밌게 배치하고 산을 또 위에 재밌게 배치한 스타일 이 그림 인상 깊네요 왜냐면 제가 어제는 그림을 안 봤거든요 촬영만 하고 그림 감상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분도 안 나고 장욱진이 이렇게 그린 스타일 되게 매력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림들이 유치원생의 순수함이라면 이 그림은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의 순수함이지 않을까 그림 수준을 얘기한게 아니라 그 나이대의 순수함을 말한 거에요 그림의 퀄리티를 말한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또 부처 스타일의 드로잉 많이 했고요 그 머그로 그린 드로잉 보면요 장욱진 화백의 필력이 보이거든요 얼마나 대가인지가 여기서 좀 나와요 그냥 대충 그린 낙서하는 화가 절대 아니구나 라는 것은 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왼쪽 집처럼 이렇게 칸 나누는 것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조형 언어 만든다는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거를 되게 심플하게 재치있게 잘 만드는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다른 그림에도 나오지만 좁은 문에 가족들을 꾸겨 그린게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도 나와요 이번에 찾은 일본에서 사온 그림이 저는 이 그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사온 그림 저는 바로 넘깁니다 그 부채를 이렇게 드로잉해서 부인한테 선물했다는 기록이 기억나네요 이 필법 보세요 선이 살아있습니다 이분이 전공이 본래 동양화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안주를 하는게 되게 많잖아요 자기 복제 너무 심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피카수가 되게 경계했죠 장국진도 시기별로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게 보입니다 이런 드로잉이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용을 그린 것 같네요 도자기에 이렇게 낙서한 듯한 이런 드로잉도 매력있습니다 와 이 고양이 진짜 매력있네요 뭘 그려도 귀엽게 그린다 라는 거죠 전 이 사람 드로잉 진짜 재치있다 요런게 보이더라구요 되게 맛깔나게 드로잉 하신다 그런 느낌 아까 사람 비슷한 드로잉 여기도 나오네요 도자기 드로잉 작품이고 머그로 그린 드로잉 병풍으로 만든 시리즈입니다 머그로 그린 풍경화 드로잉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또 다른 머크 스타일 아 이분 보세요 그래픽적인 감각 심플함 이런 분들은 디자인에도 잘합니다 나름 디자인과 출신이잖아요 감각 좀 뭘 아는 분이에요 배치도 되게 잘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디자인적인 감각 따로 회화적인 감각 따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회화에서 나온거고 이게 원래 따로 구별짓는게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구별짓는 것 뿐이고 전공이 나누어진 것 뿐이죠 디자이너도 아티스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아티스트들도 디자이너가 가진 감각도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게다가 전공별로 터세도불이잖아요 디자인하던 사람이 뭔 그림을 그려 동영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디자인에 손대네 갑자기 조형에 손대네 이런건 너무 구시대적인 마인드죠 장국진 화백만 봐도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 회화 작가거든요 20세기의 모더니스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도 그렇고 김한기 같은 작가도 디자이너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00% 디자이너 하면 진짜 잘할 뿐이에요 김한기 장국진 같은 화백들 아 이 사람 드로잉 감각적으로 하죠 위에 이 글자 선 살아있는거 보세요 칼처럼 여기서 아까는 진짜 유아로 그렸을 때는 일부러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렸다면 동화적으로 그리다보니까 거장티를 애써 숨긴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여기서는 거장티가 나죠 고수티가 납니다 이런 드로잉에서는 뭘 그려도 귀엽게 그리는거는 공통적입니다 치명적인 귀여움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화가죠 억지로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그냥 이분은 귀여운 영혼으로 탄생했어요 그냥 그냥 귀여운 영혼이에요 그냥 태생부터가 그걸 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 밑에 드로잉 진짜 매력했네요 개구리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각적이다 붓글씨조차 드로잉 처럼 그립니다 귀여운 돼지 새끼들 나왔고요 전시장 분위기 사람 적당히 있어서 전시하긴 편합니다 새위에 엄마새를 하나의 우주로 표현했고 엄마새 위에 있는 작은 새들 상상이 되게 귀엽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귀엽다 귀엽다 나왔을 거예요 지겹도록 이분은 귀여운 걸로 계속 기결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자식 교육 철학 이런게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나와 아내가 성실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려 노력하는 한은 아이들은 거침없이 씩씩할 수만 있으면 된다 함께 생활하는 동안 아이들은 부모를 닮고 은연중에 뿌리 깊은 성격 구조를 형성해 간다 아 맞는 말씀이시죠 부모님 행동이 올바르면 결국에 따라가더라고요 이 그림 이거니 컬렉션 때 있었던 그림입니다 미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익숙함의 미학이란게 있어서 한번 다른 데서 본 그림 있잖아요 다른 공간에서 보면 아는 친구 만나는 듯한 익숙함 그런거에 호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 뭐 잘해야죠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야니였습니다 여러분 굿밤 되세요